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먹을 것은요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에서 주문한 후라이드 반, 양념 반 그리고 허니버터, 감자튀김하고요 소스는 매운 양념소스 한번 시켜봤어요 무랑 콜라랑 맛있게 먹겠습니다 조각이 엄청 커요 음 살짝 매콤해요 그냥 일반 후라이드인데 살짝 매콤하네요 오이 대파 후추 간장 야채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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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엄청 바삭해요 엄청 바삭해요 달콤해요 달콤해요 다음엔 양념치킨 속에 있는 걸로 전체적으로 살짝 매콤한 것 같네요 여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오이 고기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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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제일 맛있다. 치즈가 더 많이 나요! 치즈가 더 좋은지 만족도 etti기 수육 많이 받은 건 달달한 맛있음 거품이 너무 맛있어서 탈락이 좀 더 맛있어요 치즈볼 코에hetto 오징어 주님께는 닭다리 오징어 touched 여기에 오징어 소금 저렇게 오무지도 무리로 오징어 젓가락 도룽 주문하면서도 그린맛 그리고 면을 불닭했어요 그리고 면을 터지길 바랍니다 면을 만들고 쭈욱때문에 면을 끓여서 면을 펼쳐서 면을 끓여서 면을 끓여서 너무 맛있어 전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더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비닐라 어색 다시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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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맛은 씻어주고 면을 끓여줍니다. 마늘을 끓여줍니다. 면을 끓여줍니다. 면을 끓여줍니다. 면을 끓여줍니다. 계란이 고추냉이 마늘 고추 음~~ 음~~ 쌈장 여기 할 수 있다 농도 맛도 맛없음 호우 뼈는 고추냉이 소스 소스가 너무 좋아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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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요리 치즈볼 이렇게 맛있게 먹으러 가득해요 계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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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마늘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고소하기 그리고 또 고소하기 그리고 고소하기 그리고 이 마늘은 매운 마늘이 소스와 씨앗 고소하기 저는 고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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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 인건데, 탱탱하면евой 식감이 매콤한 식감! 짜증나는 그릇에 필살이 좋더라구요. 면은 매콤하게 먹으면 더 맛있게 끌고 끓여서서 드셔보세요. 딱 고정 맛을 할거야. 드셔보세요. 고춧가루 매운맛 돼지 소금을 많이 먹으면 더 맛있죠? 앗! 양념이 더 부드러워요 앗! 바삭바삭 계란 바삭바삭 계란 계란만 고기만물 계란 고기만물 바삭 계란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에서 후라이드만 양념 반 주문해서 먹어봤는데요 후라이드도 그렇고 양념도 그렇고 살짝 매콤한 맛이 나더라고요 튀김옷이 엄청 바삭했고요 그리고 담백한 치킨이었던 것 같아요 바삭하고 담백한 느낌의 치킨 좋아하시면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바삭 튀겨져서 그런지 가슴살은 약간 퍽퍽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뿅